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5월 21일 4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총평 퀘스트는 따로 올라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1번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 자 쉬운 거 다 풀어볼게. 그림 전자기파 ABC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어. A는 보니까 온도 측정, 온도 측정할 땐 적외선이잖아요. 그렇죠? 적외선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적외선이고요. 이게 지금 A인 거죠. 그리고 음식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름 자체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파, 마이크로웨이브파 B. 그리고 식기를 소독, 살균 소독할 때는 자외선이죠. 그래서 이게 자외선 C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ABC는 적마자. 적외선, 마이크로파, 자외선 4번입니다. 알겠죠? 전자기파의 종류하고 그리고 파장, 진동수 순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용도도 꼭 알아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점수를 주는 문제로 지식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도 측정할 때 여러분들 요즘엔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 몸에서 체온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 대역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온도에 따라서 방출되는 파장에 어떤 분포 곡선이 있어. 분포 곡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바로 적외선 체온계가 되겠습니다. 규 채운 게? 이마 채운 게?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1번이었고요. 2번 가볼게. 2번. 이것도 그냥 학생 ABC가 대화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단순 지식형입니다. 도체랑 반도체 에너지트 구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고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잘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나타나죠. 도체는 원자까띠에 일부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그 빈자리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원자까띠랑 전도띠가 겹쳐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공적으로 가면 도체에 무슨 전도띠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원자까띠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도체는 원자까띠가 꽉 차 있고 저 위에 전도띠가 있는데 전자들이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그래서 상황을 좀 바꿔줘야 돼. 에너지를 주던가 빛을 비춰주던가 이런 식으로. 자, 학생 A. 도체의 원자까띠에 있는 전자에너지는 모두 같다. 띠라는 거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같다라는 학생 A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까띠에 전도띠를 전의를 하면서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공. 맞네요. 또 여학생은 또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기출문제들을 보면 영희가 항상 옳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80% 이상의 기출문제가 영희가 맞는 말을 했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ABC로 바꿨는데 또 여학생이네요. 여학생이 맞는 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남학생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전기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좋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B만 맞아요. 여학생만. 예, 학생 B만 맞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예? 교육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님? 남학생들 좀 많이 맞는 말을 하도록 좀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자, 다음. 파동에 대한 기초, 파동의 성질 문제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0초일 때랑 T0일 때 파동이 전파가 되는데 여기 또 내가 여기까지 0초에 T0, T0 동안에 D를 진행을 하네요. 파동의 전파 속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T0 동안에 D만큼 전파를 한다. 그러시면 X축이 지금 위치축이기 때문에 파장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아, 람다는 D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그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F람다 이렇게 쓰잖아요. F람다 이렇게 쓰는데 시간분의 거리, 이리도 우리가 뉴턴 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파장이 D다 라고 준 거죠. D다. 됐어? 그러니까 날라가고 지워지니까 진동수가 T0분의 1. 진동수가 T0분의 1.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한 주기 동안에 항상 한 파장씩 전파가 되는데 지금 T0 동안에 딱 한 파장 전파가 됐네요. 보니까 D만큼. 그러니까 T0가 주기인 거지.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T0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동의 파장 D고요. 진동수는 T0분의 1. 2번이 정답입니다. 깔끔하게 풀고 가면 되겠어요.